잠깐! 최준형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변화하는 세계 질서. 참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희 3프로TV에서도 소개해드린 여러 책들이 있고요.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으시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에게 좀 더 맞는 이런 책들 잘 한번 골라보시면 또 여름이 워낙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배깔고 읽기 좋은 책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행... 아니, 정프로는 올 여름에 뭐 계획을 한번 탈 계획 있습니까? 계획을 한번 잡고 싶었는데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선. 국제선은 뭐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엄청 나가네. 엄청 나가. 아니, 뭐 나갈 수 있으면 많이 나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6월에만 국제선 여객수가 128만 명이래요. 한 달에? 네. 5월에 94만 1천 명에서 36%가 늘었고 지난해 6월에는 24만 6천 명이니까 무려 420명. 물론 이제 뭐 해본 숫자가 작년 대비하면 뭐 할 수가 없겠지. 2020년 대비하면 뭐 한 2천 퍼센트 늘었을걸. 기억나요? 내가 그 뚠뚠인가 하되. 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아,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 밖이 빙 돌아서는. 그럴 정도로 갈수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제 거의 정상화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정상화는 아니에요. 몇 명 정도 타죠, 원래? 9월까지 목표가, 대한항공의 목표가 9월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 운항 수준의 50%를 회복한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직 절반을 한참 못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은 9월까지 50%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이 저가항공사라고 하나요? LCC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중국을 많이 가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뭐랄까요? 봉쇄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이 이제 제일 큰 노선인 거죠. 그런데 일본도 좀 엄격하고 중국이 엄격하니까 참 이 저가항공사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국토부가 지난달 2년 2개월 만에 인천공항에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 이거 슬롯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행금지 시간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롯 제한과 비행금지 시간을 아예 해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만 이제 준비가 된다면 여객을 계속 낳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고 현재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김포공항도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을 2년 3개월 만에 재개를 했고 한국과 일본 4개 항공사가 현재 주 8회 운항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2019년 수준인 주 84회까지 운항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획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슬롯 제한이라 이런 것들이 있었냐 하면 검역 인력에다가 시설 부족 이런 것들 이것도 일종의 공급망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정기편을 운항 중인 지방공항도 이달부터 규제가 해제가 돼서 이제 전기편 운항을 개최한다. 사실 이제 인천공항으로 집중됐었거든요. 김해라든지 아니면 지방 여러 공항에서 다시 이제 국제선을 좀 띄운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가는 건 대부분 중국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실현성이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비용사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면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9월까지 대한항공 기준으로 이제 작년에 반 가까이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로 가면서 이제 정상화될 게 이제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물론 이제 국제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항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공유가격이 워낙 항공공간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행에 대한 정상화가 된다면 이게 사실 국내 경제에 좋은 거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죠. 재화의 소비에서 서비스의 소비로 옮겨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내 소비에서 서비스도 해외 쪽으로 이제 이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그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뭐 대체공휴일 이런 거 하면은 국내 경기를 살려고 대체공휴일을 줬는데 다 해외에 나가서 쓴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여름에 해외여행 가는 분들도 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추석 연휴라든지 연말 이렇게 해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는다면 올해 초나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국내 여행은 어떻게 될까? 제주도 혹은 골프장도 그럴 거예요. 아마 골프장 요즘 뭐 젊은 분들 뭐 할 거 없이 골프장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이른바 북킹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게 사실은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어도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골프웨어, 골프 용품에다가 또 인근의 식당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여행이 이제 활성화되면 그리고 골프장 수요 같은 것도 빠져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적인 어떤 여행 수요의 증가가 그 업종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조업 사이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경기라는 측면에서 썩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 뭘 만들어서 파는 게 굉장히 특수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끊기는 데다가 서비스업 내에서도 국내 서비스에서 국외 서비스로 해외 서비스로 이전되면서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가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돼야 되겠죠. 지금 제 대충 통계 좀 찾아보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해외로 1년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아까 6월 달에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28만 명? 네. 그러네요. 128만 명 곱하기 12 하면 2천만 명. 2천만 명이 차이 안 되죠. 한 1,500만 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 거죠. 6월 달 기준으로도 쭉 가면 절반이니까 1, 2, 3, 4, 5월 달까지는 그것보다 훨씬 저조했다는 얘기니까 아직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절반을 채우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긴 한데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더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제가 겨울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변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러시아가 이달 11일부터 21일 사이에 발트의 해저를 거쳐서 독일까지 연결된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큰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고 기계적 요소와 자동화 시스템 점검. 이게 문제예요. 아니, 뭐 난 너네 싫어. 이런 거면 가서. 뭘 해도 심각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텐데. 야, 정기 점검해야 되거든? 좀 줄일게. 일시적으로 중단해볼게. 그러니까 정기 점검한다는데 기계적으로. 자동화 설비 점검한다는데 독일이 그럼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속타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겨울이 오기 전에 한참 여름이지만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너희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왜 이럴 때 정기 점검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더 불거져 나왔냐면 지난 2월에 노르스트림2 가스관의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냐면 슐츠 총리가 한 거라고. 독일의. 독일의 슐츠. 그런데 슐츠 총리가 취임하자마자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푸틴의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2개 자치구죠. 여기를 점령하면서 실제로 전운이 조금 예고가 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방세계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오는 가스관을 안 쓰고 노르스트림2가 가동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좀 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슐츠 총리가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해버린 게 자충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노르스트림2가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물을 줄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돌이켜보니까 와, 하수 중에 하수였네. 큰 생각이 있잖아요. 자충수.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되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르스트림의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소유권이 물론 여기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방의 에너지 회사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데 소유권은 가스프롬이 갖고 있어요.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무려 1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해저 가스관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 2015년부터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고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리고 독일 내에서는 이런 정기점검의 일환이라고 한 노르스트림의 일시적 중단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독일 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이런 걸 아니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원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 오고 있는 게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일 혹은 더 왼쪽에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혹은 벨기에라든지 혹은 그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데는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간은 역시 러시아의 편이다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이달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일시적인 가스 공급의 중단으로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가 되면 독일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들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반대로 생각하면 서방 유럽의 정권 리더십들에게는 러시아 제재에서 이탈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연 우크라이나의 전세는 속속 들어오는 전세가 러시아의 굉장한 우세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큰 도시들의 어떤 통제권을 러시아군이 장악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면 일방적인 어떤 전세의 어떤 이런 전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어떤 에너지 문제가 종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훨씬 더 자극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옹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독일은 다시 석탄 발전 쪽으로 당장 급하니까 좀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이 바짝 또 올랐다면서요. 지지율은 올라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곧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7월 중에 한다. 7월 첫째 주다. 이런 이제 설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골치 아프게 됐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뭐 걸린 게 좀 많죠. 지금 조사도 받고. 캐서디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크 메더스 전 백악관. 트럼프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의 비서예요. 그런데 이제 26살의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무슨 증언을 했냐면 왜 그 선거 진 다음에 의사당 장악하고 막 그런 폭동이 있었잖아요. 폭동이 있었죠. 이때 폭동 당일날 바로 이 트럼프가 의사당으로 가겠다 자기가. 그런데 이제 이걸 막은 공원의 목을 조르며 운전자까지 탈취하려고 했었다. 라는 증언을 한 데다가 또 이 윌리엄 바 당시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는 계속 선거 사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개표부정이고 선거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윌리엄 바 당시 법무부 장관. 이건 이제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죠. 선거 사기 증거가 없다고 인터뷰를 하니까 먹던 접시를 식당 벽에 던져가지고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직원들과 같이 닦아냈다. 뭐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의회 난입이나 폭동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헌정질서의 파괴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허치슨이라는 여성 보좌관이죠. 전직 보좌관이 굉장히 강한 증언들을 해내면서 트럼프가 조사를 받거나 어쩌면 소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이것을 역공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공교롭게 미국의 에머슨대가 28일, 29일 전국에 1,2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2024년 대선의 가상 대결을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보니까 바이든 39, 트럼프 44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달 1일의 조사 결과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44%로 같았거든요. 이래서 트럼프는 지지율을 지켰고 바이든은 5,3%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거를 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아직 긴 여정이 남았습니다만 이 얘기는 11월의 중간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할 거다.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해버리면 공화당 내부에서 경쟁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은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곧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에 있는 사우디 순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보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해야 될 입장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2년 후에 대선 전에 중간선거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찬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돼.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러한 관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